자, 우선 부정문을 만들어 볼 건데 자, 우리 명사 부정문이에요. 자, 앞에서 긍정문을 만들 때에는 명사 뒤에 데스하고 간단하게 붙여줬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약간 길어졌네요. 자, 천천히 읽어보면 자, 자, 아리마생 자, 아리마생 자, 이렇게 앞에 명사 뒤에 자, 아리마생 붙여주면 무엇무엇이 아닙니다 하고 부정하는 형태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자 대신에요. 대화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셔도 돼요. 자, 대화의 줄임 표현이 자 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우리도 한국어도 이렇게 줄이는 표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자, 일본어도 마찬가지로 줄이는 표현이 많이 있고요. 자,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대표적으로 위에 적어놓은 거예요. 자, 자, 아리마생 대신에 네와 아리마생 이라고 해도 부정하는 표현이 되고요. 자, 한 가지 더. 아리마생 대신에도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 나이데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자, 나이데스 네와 나이데스 자, 이렇게 해도 무엇무엇이 아닙니다. 라는 부정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걸 정리해보면 부정할 수 있는 문장은 총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 적혀 있는 자, 아리마생 이라는 거 있고 자, 그리고 자, 나이데스 라고 쓰실 수도 있고요. 자, 대화를 넣어서 네와 아리마생 하셔도 되고 네와 나이데스 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제일 많이 쓰이는 표현은 자, 아리마생 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연습을 할 때에는 자, 아리마생 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요. 자, 문장을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와따시 와 와따시 와 니혼진 니혼진 자, 있고 뒤에 자, 아리마생 붙었네요. 자, 아리마생 뭔가를 부정하는 것 같은데 자, 뭘 부정했냐면 자, 우리 와따시 와는 기억나시죠? 저는 나는 이라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한 표현이고 자, 나는 니혼진 자, 무슨 뜻이냐면 일본인 이라는 뜻이에요. 자, 니혼진 자 아리마생 나는 일본인이 아닙니다 하는 문장이에요. 자, 간단하죠? 이번에도 자, 니혼진 자 아리마생 하는 표현만 잘 기억하시고 자, 또 단어들을 한번 바꿔서 문장 만들어 볼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미국인 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먼저 미국 이라는 단어 자, 이 앞에 있는 네 글자인데 가타까나로 적혀있네요. 자,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아 메 리 카 아메리카 자, 익숙하죠? 자, 미국은 아메리카라고 하고요. 자, 인이라는 표현은 천진이 돼서 자, 미국인 이라고 하면 아메리카 진 아메리카 진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자, 다음 단어 선생님 이라는 단어예요. 자, 센 세 센 세 자, 센이 선 이라는 단어고 아, 글자고 자, 세가 생 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선생 이라고 되어 있고 자, 우리말에는 뒤에 님이 들어가 있는데 자, 일본어에서는 뒤에 님을 붙여주지 않아도 높임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냥 부를 때에도 센세 하고 불러주시면 돼요. 자, 선생님은 센세 자, 다음 의사라는 단어는요. 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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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간단하죠? 자, 그러면 문장 만들어 볼게요. 자, 나는 미국인이 아닙니다. 해볼까요? 나는 미국인이 아닙니다. 와따시와 아메리카진 자 아리마세인 와따시와 아메리카진 자 아리마세인 자, 다음 저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자, 저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와따시와 센세 자 아리마세인 와따시와 센세 자 아리마세인 자, 다음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할게요. 자, 저는 와따시와 이샤 자 아리마세인 와따시와 이샤 자 아리마세인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예문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와따시와 와따시와 일본인 자 아리마세인 와따시와 일본인 자 아리마세인 자, 무슨 뜻이었어요? 나는 일본인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카노조와, 카노조와 아메리카진 자 아리마생 카노조와 아메리카진 자 아리마생 자, 카노조 자, 얘는 3인칭 대명사였죠. 그녀 그녀는 그녀는 아메리카진 자 아리마생 뭐가 아니래요? 미국인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 문장 자, 상이 들어갔네요. 야마다 씨는 이겠죠? 야마다는 일본인의 대표적인 성 중에 하나예요. 자, 야마다 씨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하는 문장이네요. 아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